경기도 안산의 한 공연장. 소문난 장터마다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전해주는 전기수가 등장하며 국극에 막이 오릅니다. 가난했지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청년 김홍도의 순수한 꿈을 판소리, 연극, 무용으로 담아낸 화인전. 그림 그리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네. 할 수만 있다면 평생 그림만 그리며 살고 싶습니다. 주연부터 조연까지 모든 역할을 여성 배우가 맡아 때론 재치있고 때론 무거운 대사로 춤으로 단원 김홍도가 화가로서 마주했던 고민과 그의 일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로 뜨거운 열기와 기대가 느껴지는데요.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눈길을 끕니다. 사인전은 화가 김홍도의 인생 이야기를 창과 재담으로 재미있게 꾸몄는데요. 이번 공연은 화가 김홍도 이야기를 색다르게 재해석해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현재를 사는 청춘의 삶에 작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화가 김홍도의 소리를 약간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잘 관심이 안 갔는데 한국의 혜택도 보니까 이야기 지내고 이해가 잘 가고 있고 현대적인 약간 활성화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재미있게 봤어요. 웹툰 정년이를 통해서 먼저 여성극극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SNS에서 이렇게 안산 달맞이 극장에서 진행하는 여성극극을 홍보하시길래 궁금해서 왔습니다. 1948년 남성 중심의 국악계에 반기를 들며 여성 소리꾼들끼리 모여 옥중하를 선보인 게 시초인 여성극극은 1세대와 2세대 배우에 이어 안산의 3세대 젊은 배우들이 그 맥을 이어가며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화인전 연출은 여성극극 3세대 계승자이자 여성극극 제작소 공동대표인 박수빈 황정씨가 맡았는데요. 지난 4월 여성극극 제작소가 모집한 1기 단원들과 함께하는 공연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큽니다. 창과 재담으로 구성된 여성극극은 전통과 오늘날 뮤지컬이 합쳐진 새로운 장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 상주단체인 여성극극 제작소가 지난 2020년부터 지역사회의 자리를 잡고 여성극극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웹툰에 이어 창극과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등 재조명에 힘입어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극극 제작소는 화인전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여성극극 역사를 돌아보는 일종의 복원 공연으로 극단에 들어간 한 여성극극 연수생이 주연이 돼가는 과정을 그린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폿 홍의정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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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